28일 개그맨 박수홍이 비연예인과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박수홍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오늘 한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식을 치르기에 앞서 부부의 인연을 먼저 맺게 된 것은 제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고 또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혼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박수홍은 아내를 위해 제 아내가 된 사람은 비연예인이자 평범한 일반인이므로 지나친 관심과 무분별한 추측은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남들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번듯한 결혼식을 못해준 것이 미안할 따름입니다라고 배려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앞서 박수홍은 1993년생 여자친구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준 상암동 아파트에서의 데이트 목격담이 자주 들려오면서 조만간 결혼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현료 등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최근 친형 부부 명의에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제기한 100억 원대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